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 먼저 오늘 장애인신문 일면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편의시설 설치율은 높아졌지만 적정 설치율은 미흡했습니다. 즉 편의시설이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시도별 설치율을 보면 세종이 93%로 가장 높았고 서울, 경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전라남도는 84%로 설치율이 가장 낮았는데요. 상대적으로 보면 설치율이 가장 높은 세종과는 무려 7% 이상의 차이가 났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낮은 전라남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과감한 지원과 세심한 정책 실현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접근성 향상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계속해서 장애인신문 사면 정책사회 소식입니다. 도전, 행동 등으로 인해 기존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오는 30일까지 통합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기사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은 장애의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에게 1대1 맞춤형 낮 활동 또는 야간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이번 서비스는 24시간 개별, 주간, 주간 그룹형 3가지 방식으로 제공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복지센터와 17개 시도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면 전국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울시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3년마다 재지정하는 심사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몇몇 기관의 수익금 처리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고 법적 규정과 지침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역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실제로 기관 수익금 일부를 장애인 복지와 전혀 상관없는 직원 교육 연수 목적의 토지나 콘도 회원권 매입에 사용했고 타 기관으로 수익금을 부당 전출하는 등의 부적절 회계 처리 사례가 적발됐는데요. 이에 서울시가 서울시 여건에 맞는 재지정 심사 기준과 재무 회계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는 지정받은 지 3년이 넘은 145개 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재지정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심사에서 탈락한 기관의 경우 폐업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신문 9면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는 크기와 개수가 동일한 약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약을 오용해서 먹음으로써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경상국도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복지관 이용자와 이야기 중에 기발한 아이디어를 얻어 의약품 오용 사례를 맡고 있습니다. 의약품을 구분할 수 있도록 점자 등의 스티커를 부착하는 건데요. 복지관은 시각장애인 친화 약국으로 지정된 관내 약국을 방문하면 점자 등으로 된 스티커를 붙인 복약 지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자립심과 성취감을 가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될 수 있었다는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